포천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성금으로 기부했습니다. 이번 성금은 조용춘 의장을 비롯해 강준모 부의장, 연재창 운영위원장 등 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여했는데요. 앞서 포천시의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등 농산물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선 바 있습니다.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강준모 부의장으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강준모 부의장으로 구매하여 강준모 부의장으로 기부했습니다.